그럼 안녕하십니까! 백캠!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프릴댄스 피치 쇼타임! 이번엔 피치가 주인공이래! 마리오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와 공주님이 주인공이네!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자! 오케이. 우와 뭐야? 뭐가 착 감겼어. 극장인가? 우와 극장? 오 연극인가 봐. 아 쇼타임이니까! 우와 여기 피치 성이다. 아 맞네! 야 공주님! 아 시끄러워요! 아 진짜 얘는 귀여운데 오 뭐야 반짝 룩장 꿈과 로망의 대모범세계로 초대합니다. 초대장인가 봐. 가야지 그럼. 가야지. 야 눈이부신데? 진짜 화려하다. 여기가 연극장이야? 그런가 봐. 우와. 역시 공주. 공주님이다. 와 쟤네가 끌고 오라고 하는 건가 봐. 와 들어왔어. 대박. 장시간 이동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피치 공주님. 빨리 연극 보자. 저는 티켓을 끊으러 갈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로비라도 둘러보세요. 티켓 준비는 말씀해 드릴게요. 우와. 여기가 이렇게 생겼네. 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나봐. 그러네. 우와 넓어 넓어. 맞아 매점은 어딨을라나? 매점? 맛있는 것도 팔 것 같은데. 매점은 어딨지? 매점. 여기는 아직 출입 금지래. 아 진짜 못 봐나봐. 자 오늘 자 티켓이에요. 관객들을 보니 기대할 만한 무대인 것 같아 설레네요. 빨리 보러 가자. 빨리 빨리. 뭐야. 옷 시작되나봐요. 저희도 가볼까요? 귀여운데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 근데 연극 보려고 저렇게 캐리어까지 들고 온 거야? 어 뭐야. 공주님이잖아. 어 뭐야. 근데 갑자기 왜 불이 왜 불어졌어. 연극 시작하니까 그렇지 오빠. 아 그런 거야. 연극 무슨 로비서부터 시작해. 그럴 수 있어. 극장을 찾아주신 분이 여러분께 감사도 안 돼.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우와 뭐야. 저희 그레이프 금단이 선사하는 공포의 쇼가 시작됩니다? 공포의 쇼는 들은 게 없는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 저거다 피치. 앉아. 우와. 와. 와. 오 뭐야. 색깔도 다 바뀌었어. 인테리어가 싹 박혔어. 돈이 많나 봐. 돈이 많다. 어.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 우와. 흥미진진함. 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나 봐. 빈드님 혼자 남았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애기? 애기랑 같이 갔어. 어 뭐야 저 별 같은 거 뭐야. 어? 운다 울어. 꽃이야 별이야? 별인 거 같은데? 어? 내가 이번 작품에 핵심적인 역할일 수도 있어. 수상한 가면을 쓴 녀석들이 연극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러면 공연을 진행할 수가 없어. 어쩌면 좋지? 혹시라도 네가 도와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안될까? 이 피치 공주한테 맡겨. 난 다 해줄 테니까. 오빠가 피치 공주야? 와 고마워. 그래도 너 이름 뭐냐고. 너 누구야. 어? 내가 누구야? 이름은 스텔라야? 스텔라. 야 이 극장을 지키는 반짝임의 요정이래. 아 주인장인가 봐. 와 어쩐지 요정같이 생겼더라고. 좋았어 이 둘이서 이야기를 찾으러 가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자 난 어디를 들어가 볼까? 어 여기? 어 여기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들어볼게. 멋있어 보여. 항야의 카우골. 카우골 예 항야. 여기 사막인가 봐 사막. 우와. 어려울 것 같은데 오빠 잘 할 수 있어? 하 나만 믿어. 나는 게임 왕이잖아. 오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어. 자 한다. 응. 뭐야 여기 어디야? 우와 뭐야 연극장이야. 연극 같아 지금. 다 저기 칠이 막 매달려 있어. 그런데? 귀여워. 우와 내가 여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구만. 오빠 여기서 주인공이야? 그래. 샤라라. 우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 와 진짜. 진짜 짱이지? 빨리 아까 그 보석 가지고 갔어. 그 나쁜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런 데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오 그런데? 나와 숨어있지 말고. 뭐야 오빠 어떻게 알았어. 야 짱지. 나는 다 알아요. 아니. 자 한번 그냥 가볼까? 응. 자 뛰어 뛰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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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로는. 파트너. 파트너가 있어야 되네. 나와 그러면. 너 파트너 찾았다. 숨어있는 거 다 봤어. 일로 와. 자 공주를 위에 일해라. 맞아 문을 열어라. 아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우리가 반짝임에 힘을 주자 오빠. 나 확실히 세졌어. 그치. 반짝이의 힘이야 이게. 오. 오. 오 마리다. 마리다 말. 문이 막히고 돌아갈 수가 없다고? 오. 올라가자. 오케이 올라 올라. 내가 아까 귀를 봐줬게. 오. 저거 먹어야 돼. 먹어 먹어. 먹어. 우와. 먹었다. 휴. 휴. 야 여기에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발팜을 삼으면? 오 잠깐만 설마? 땡요. 오 잠깐만. 땡요. 진짜 이거부터 먹어. 예. 맞아 이런거 꼭 먹어줘야 된다고. 자 먹어주고. 이쪽으로 가. 응. 이렇게 점프를 해. 응. 오. 뭐야 안에 저렇게 많다고? 저저저저 나쁜 것들 저거. 그리고 보석도 엄청나게 많았어. 그래? 어이 뭐야. 넌 뭐야 비켜. 문이 열렸다. 응. 가자고. 오 치아를 통해서 가게를 안에 들어올 수 있대. 어두워도 잘 안 보인다고? 그럼 불을 켜줄게. 우와. 엄마 어떻게 척하면 저기다. 오하. 불을 켜줄게. 오. 짜잔. 우와. 불을 켜. 아 불 켜. 이게 공주의 힘이다. 이게 바로 나의 힘이지. 역시. 공주는 짱쎄. 불을 켜니까. 이런 아이가 생겼어. 응? 나와 그러면. 뭐야. 오 리본을 먹었다. 뭐야. 삥 뜨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야. 이상한데? 리본이 아주 좋은 템이라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위로. 오 뭐야. 이거 또 가봐. 그러면은. 자 이거다. 야. 힘을 준다. 와일드 파워. 빛나는데. 오 뭐야 뭐야. 오오오. 오오오. 스텔라랑 같이. 오 미친아.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오 뭘 하려는데. 오 뭐야 뭐야. 무대가 됐어. 스텔라 변신. 오오. 변신. 오오. 변신. 그냥 뭘로 변신. 오. 스텔라가 뭔가 훅수가 되면서. 오 뭐야. 갑자기 카오걸이 됐어. 와 완전 멋있어. 오. 차아. 카오걸 피치. 나 그냥 공주님인 줄 알았더니. 와 완전 센데. 그래 피치가 원래 엄청나게 세요. 와 마을을 구하러 가자 이제. 오케이 좋았어.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 손줄을 내버려. 약한.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말이야. 와. 어딨어. 나와. 오. 이거. 이걸 형아. 이걸 이렇게 던지고 와. 이걸 잡아서 이렇게 던지걸. 와. 완전 잘해. 완전 잘하지. 오 다 던지. 얘네네. 불쌍해. 나 날아가. 불쌍한 게 아니야. 저거 메고 다니는 것 봐. 힘 완전 세네. 뭐야. 벌써 다 했어? 오. 와 대박이다. 완전 잘하지? 나 근데 첫 번째 거 어디서 안 먹은 거야. 그러게 저거 아깝네 저거. 시간은 충분히 벌었어? 잘 있어라. 이리 와. 자기 부잘. 부잘했다. 자기 부하를 이렇게 마음대로. 와 나 날아갔다. 바로 이거야. 다 같이 잡으러 가자고. 그래 좋았어. 저거 봐. 말. 벌써 뒤를 잘 따라라. 나 어떻게 해. 오. 아까 그 말인가? 역시. 지금 100만이야. 좋았어. 가자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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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 대박. 이거. 따라가는 거야? 이제부터 어려워질 거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다 내려놔. 오빠 형도 아니야? 다 내려놔. 이리 와. 이리 와. 왜 떨어져. 먹어. 먹어. 죽어. 다 먹어. 죽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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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하자! 안돼! 왜 이렇게 빨라! 하자! 놓치면 안돼! 하자 자! 너가 죽어! 이렇게! 도망가는 거... 저 저 저 끈질긴 녀석이군! 우와 다 잡아줄게! 끈질이게 끝까지 오면... 총을 쏴! 이것이야! 어디서 위험하게! 불쌍하게 날아가서... 으샤! 오빠 자꾸 뭐가 돼! 뒤에 있는 거! 별! 자 어떻게 잡아줘? 어떻게 잡아줘? 좋아! 저거 챙겨와! 자 달려! 쟤 잡으면 돼! 달려! 어 잡았다! 어 뭐야? 일로 와! 쟤가 보스인가 봐! 어 끝까지 저거 저거 안 놓고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일로 와! 뭐야 너? 오빠 쟤 총 들고 있어! 오 근데 총이 너무 큰데? 오빠는 밧줄인데? 설마 여기까지 쫓아올 줄이... 바라바라봐! 그래 어디 덤벼봐! 그래! 보여주마! 오! 오! 피해주고! 이거 어디다! 오! 놓치는 줄 알았지? 던져! 야! 진짜 놓치는 줄 알았어 대박! 자! 던져버려 그냥! 와! 보석이다 오빠! 저거 빨리 가져가자! 저거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될까?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오! 머리박치기 머리박치기! 오 머리박치기! 자 간다! 파이팅! 마지막이고 잘 가라! 잘하는데? 오! 와! 챡! 챡! 우와! 오빠 왜 승리? 보석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오빠! 하나만 가져가자! 아 그래? 저거 하나만은 진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다! 아 맞아! 와 나 세 개 못 먹었네! 아 아깝다! 세 개는 우리 비엔나들 먹어주세요! 자 그럼 아름! 이번에 한 번 너가 보여줄래? 오케이! 내가 보여줄게! 너 게임 근데 잘 못하잖아! 아 뭔 소리야! 피치 공주랑 아름 공주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아 이게 네 개를 다 깨면 저게 열리나봐! 아 맞네! 자 아름이는 그럼 뭘 할까? 어? 왜? 저 모자! 오! 이건 요리야! 뭐 요리라고? 디저트 페스티벌에 어서 오세요! 오! 디저트! 알라 조식 차려! 케이크! 케이크는 맞지 조식 차리라고! 우와! 내가 이거 바로 깬다 오빠! 나 하는 거 잘 봐! 어 이걸 깬다고?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 어렵지 않아! 오 뭐야 뭐야! 이번엔 뭐야? 피치 타임이다! 우와! 케이크! 진짜 케이크가 엄청나게 많아! 파티쉐가! 파티쉐가 과자를 만들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지! 오! 와 맛있겠다! 와 뭐야! 와 뭐야! 너가 손 내릴까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어! 이거 진짜 좋은 능력이다! 와 여기에 일하는 천재 파티시에가 과자를 나눠준대! 와 그럼 여기 과자 먹으러 온 거 아니야? 그렇네! 아직 가면 애들이 안 왔대! 오! 그러면 여기에서 파티 즐기고 그냥 가자! 뭐야 이게! 어 뭐야! 자 이제 오픈할라봐! 이제 시작인가 봐 페이스티브! 전체 파! 뭐야! 뭐에요 이거! 와 난 내 처지다! 뭐야! 비켜! 안 돼 내 과자!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얼마 과자를 얻었어! 오 예예~! 역시 아름다운 gebracht 근데 아니야! 저게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나봐! 그렇네! 애들이 이거 다 속상해가지고 저 이렇게 됐네? 그래! 막을 수 있어. 그래! 알아 따라 들어가! 알겠어! 근데 아르미가 뭘 할 수 있지? 아르미는 파티시아이가 아니잖아. 우와 뭐야! 저렇게 많이 가져간다고? 안돼! 개그를 다 가져가고 있어! 잠깐만! 조수수자 마가는데? 나비가! 차차! 차차! 막아! 오케이! 오! 리본이다. 오! 리본이다. 오! 오! 아르마 이거 다 네가 다 키우는 건가 봐! 오! 잘하라! 우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잘하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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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큼 잘 왔어, 미리! 오! 이거 딸기다! 또 알기! 또 알기! 또 알기! 점프해서 또 알기! 이제 수확을 해! 수확? 야! 오! 내 능력 진짜 대박인데? 근데? 그러게? 피지 막 춤추는 거 봤어? 어! 이거 뭐야? 어? 네가 가진 그 힙? 뭐야 뭐야? 설마 이번에는 스텔라가? 변신! 변신! 피치 공주 변신! 이번에는 뭘로 변신할지? 이거 뭐야? 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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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레스가! 농부? 드레스가! 아! 아! 오! 와! 귀여워! 대박! 파티시의 피치인가 봐! 짜롱! 우와! 짜롱! 짜빙! 파티시의 피치! 오! 가자 빨리 빵 만들라, 아르마! 아! 내가 만드는 거야? 그래! 너 이제 빵 만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빵 만드는 거 재밌을 거 같아! 오케이! 좋아했어요! 가자! 어디로 가는 거야? 오!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별로 없어! 별로 없다고? 응! 오! 이제 조금 있어! 손님들이 입장한대! 지금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 빨리 가! 빨리! 빨리! 그래! 쿠키를 만들자! 오케이! 좋았어! 이거를? 우와!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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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쿠키 여덟 개! 우와! 완전 맛있어 보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 예! 알짝아! 75초! 오케이! 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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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만들어! 예! 여기까지! 우와! 뭐야! 여덟 개? 짱 많이 만들었어! 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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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과연! 만족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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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초코칩 봤어! 오! 초코칩까지 하면 더 많이 주나봐! 그냥 초코찌까지 한다. 55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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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55초!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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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계속 계속! 왜 나만 일하는 거 같지? 빨리 빨리 빨리! 넌 그냥 1분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우와! 계속 계속 알아! 계속! 더 많이 더 많이! 8개! 8개!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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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아이고 터져버렸잖아! 30초밖에 안 남았어! 오! 빨리 빨리! 여기서 그만? 오! 8개 8개!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할 수 있어! 2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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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즈아! 아직까지 안 돼! 안돼! 엄마 어떡해! 엄마 어떡해! 잘할 수 있어! 좀 빨라! 왜 이렇게 많아! 좋아 좋아 좋아! 좀 많아! 빨리! 아아! 좋아! 어! 좋아 좋아! 다 만들었습니다 손님!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이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번 더! 지금 가면! 짠! 자아! 쟤들도 박하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가져가야지! 맞아! 그거까지 있으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게! 아 진짜! 오! 그렇게 많이 했어! 오! 이 정도면은! 마을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어! 와! 얘 얼마큼 먹을라고! 쿠키 하나가 얘보다 더 커! 오! 그러게! 오! 케이크 장식만 끝내면 된다고? 일꾼이잖아! 일꾼 도와줘! 무슨 소리야! 난 파티시에야! 파티시에? 내가 케이크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니야! 나한테 맡겨! 과연 이건 어떻게 진행될까? 부탁할게! 레시피대로 장식해줘! 와! 얘네가 레시피를 보여주나봐! 오! 와! 뭐야! 그네 뭐야! 그네 타가지고 하는 건가 봐! 오? 그네를 탄다고? 어! 어! 영차? 우와! 개까! 저 저렇게 만드는 거! 세줄! 세줄! 오케이! 세줄! 뽕뽕뽕뽕! 오! 와! 뽕뽕뽕뽕뽕뽕뽕뽕.. 아 뭐야! 알아봐! 너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케이크 한 번 먹어본 게 아니라니까! 우와! 진짜 맛있겠다! 배고파! 자! 다음! 다음! 오! 엄청 큽니다! 이런 건 처음 본대! 이 정도면 껌이지! 자! 다음은? 오! 약간 어려워졌어! 가운데 뼉! 오! 초콜릿 동일 생겼다! 자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우와 진짜 잘한다. 근데 얘 여기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우와 이게 왜 실수야? 이거 완전 잘했구만. 되게 후하네. 빨리 와. 빨리 빨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빨리 빨리. 몰라 몰라. 시작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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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가 다 이어. 어 이어 이어 이어. 형대로 이어. 자 거기 있는데. 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뭐야. 똥. 그냥 똥 뿌려 그냥. 내가 맞아. 내가 맞아. 어 느낌표가 났는데. 어 느낌표? 와 이것도 해주네. 다행이다. 10초 남기고 다 했어. 제 1급 파티실 가. 와 두 개나 얻었어. 마지막 장식은 이 쿠키야. 이 쿠키를 네 손으로 직접 장식해줘. 간다. 와 쿠키 엄청 무거워 보여. 가자. 가자. 마지막. 마지막을 내가. 야. 와. 와. 짜잔. 우와. 너무 이쁘다. 케이크도. 와 케이크도 다섯 개나 넣고 먹어. 그니까 다섯. 다섯 개 한 여섯 개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와. 딜리셔스. 오 딜리셔스. 오 딜리셔스. 좀 하는데. 인정 인정. 아 근데 네 개를 못 먹었네. 그러게. 그럼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닌가? 무슨 소리야.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게임은 따로 있어. 또 있다고 게임이? 응. 그러면은 아름 나랑 한번 붙어볼래? 좋아. 자 아름과 백현이 대결할 쪽목은 바로. 이거다. 액션 리허설. 괴다. 이 게임으로 누가 더 게임을 잘하는지 겨루는 거야. 응. 이거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래. 자 나 하는 거 잘 봐라. 오 뭐야. 피치가 괴도야. 자 나 하는 거 보고 배워. 오 뭐야 뭐야 뭐야. 어? 다음엔 바로 죽는 거야. 다음엔 바로 죽는다고? 바로 죽으면 내가 오빠보다 더 못하는 거야 지금. 우와 뭐야. 잘하는데? 우와. 방금 다 한 거 아니야. 저거 다 한 거 아니야. 절대 한다. 이거 위험하네. 이거 위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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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완전 잘한다. 안 돼. 25개. 25개는 좀 많이 먹었는데? 25개 이상 먹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 게임 실력 보여줄게. 그래? 이거 시간초가 없네. 이렇게 막 다 먹어주고서. 아래로 쭉 가고서. 이렇게 쭉 가고서. 이렇게 쭉 가고서. 아래 이거 하나 먹어주면서. 나름 잘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위에 것 먹어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 3개 딱 이렇게 딱 먹어주면서. 3개 딱 먹어주면서. 장고 아니냐고! 방금ival인 거 아니야? 안돼! 수걸네개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야 마구로 30초래 오빠! 3초romиш 뭐야 시간이 있더라고? 뭐야 이거야! 안돼! 이렇게 된거? 70개까지 먹자 잘좋았어! 70개 간다~! 자가자아! 우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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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피치야 빨리 가! 우와아! 아깝다. 패즈가 153개에 아르메을 이겼습니다! 아깝다. 아르메 다음에 60개 먹는다. 자, 오늘 이렇게 프린세스 피치 쇼타임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아르미같은 공주 피치랑 같이 게임하니까 너무 재밌었다. 그래, 너무 화려하고 너무 캐릭터들도 너무 귀여워. 그래, 우리 비회담을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없잖아, 또 재밌는 것들도 들어와요. 안녕!